오늘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고난 주간을 마가복음을 살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부활주일 본문을 마가복음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본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부활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나와있는 아주 중요한 부활 이후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중에 하나죠 우리 다는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군데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7절에 보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리고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전에 이미 제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 그 말이죠 우리 마태복음만 좀 같이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이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네 마태도 이 부분을 유난히 강조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후라는 말이죠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28장 10절로 건너가면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로 봐서 이 말씀으로 봐서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너희들 보자 이렇게 사부금서의 기자가 다 이 약속을 유독 밝히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표현이 먼저 가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정확하게 제자들이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후에 가셔서 제자들을 그곳에서 소위 디베리아라고 불리우는 바닷가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벼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과제를 좀 풀어야 돼요 첫째는 갈릴리를 왜 이렇게 유독 강조하셨을까 하는 문제예요 갈릴리 도대체 예수님에게 갈릴리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먼저 가서 라는 말을 사복음서에 걸쳐 강조하셔놓고 먼저 가진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가서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차적 또는 시간적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이해 속에 두 가지 사실을 걷어내야 돼요 첫째는 갈릴리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첫째 무슨 개념이 아니라고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는 갈릴리라는 장소에서 만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긴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의미적인 장소지 지역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적인 장소였다면 예수님이 약속대로 당연히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맞이하고 기다렸어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적인 개념의 장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당연히 먼저 가서 라는 말도 시차적인 의미나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이며 두 번째는 먼저 가서 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약속과 명령 속에 발견해야 됩니다 우선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출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가난, 멸시, 아픔, 슬픔, 저주, 어둠의 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지금 마태복음 주일 낮시간마다 강의 듣고 있죠 그 지역을 유대 사람들조차도 이방의 갈릴리야 실제 갈릴리가 이방 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 땅 취급을 받을 정도로 가난과 저주와 멸시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상징적인 땅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거기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둠과 저주에 덮여있고 묶여있던 그 파산된 존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말은 의미적 장소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라는 말도 그 일을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보다 하셔서 이끄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초유의 부활자를 만든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명령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고스란히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부활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2000년 전 첫 부활의 아침은 어떤 모습이었나 성경에 쭉 사복음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두려움, 혼란이었어요 그렇죠? 슬픔과 두려움과 혼란의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맞이하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도 전 세계인들에게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었을 것 같아요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평소 북적거리면서 함께 웃고 교제하고 예배드리던 그 공간에 조차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이 김의 긴 상황 한켠 훅 두려움이 들어와요 야, 이러다가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오늘이 부활절이지 부활절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뭘까? 텅 빈 무덤이었어요 텅 빈 무덤이었어요 그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두려워했고 슬피 우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공간이 비어있다고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나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그 부활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에 뿌리 내린 삶이에요 부활에 뿌리 내린 삶 예배당이 비었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공간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왜? 주님의 무덤이 비었고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묶여있던 그 시대를 향해서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 그 갈릴리는 슬픔에 가득한 땅 저주가 가득한 땅 공고함이 꽉 찬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주 명징하게 우리 모두를 그런 고통의 현장으로 어둠의 현장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파송하는 부활의 아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피하고 싶은 현장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3.1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의 성도들이 갈릴리로 가야 돼요 먼저 앞서가신 그 주님을 쫓아서 갈릴리로 기꺼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2절을 좀 보십시다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 의혹과 두려움으로 덮인 영적인 상태는 믿지 아니함이었어요 보지 못함이었어요 듣지 못함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무지 무지 영적인 깜깜이 바로 이 사건은 누가 보금에 조금 더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우리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냥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무덤가를 다녀온 여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묘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살아나셨다고 말한 그 천사를 우리가 보았다 여인들도 아직 속된 말로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엠마오로 귀로의 길에 들어선 두 사람도 결국은 그 팩트를 알고 있었어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 근래에 팩트를 그냥 알고 있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건 잘 아시는 대로 여자의 말을 듣고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진짜 그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예수는 보지 못하고 빈 무덤만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태연스럽게 들으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무엇을 얘기할까요 당시에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나를 지적하셨어요 그냥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보고도 못 믿느냐 왜 듣고도 못 믿느냐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딱 한마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뭘 강조하신 거죠 성경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거예요 이사야의 글 예레미야의 글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못자국을 보인 것도 아니고 창자국을 보인 것도 아니고 자기 본래의 모습을 짠하고 드러내신 것도 아니라 뭘 설명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속 일관되게 강조해 나가는 게 뭐죠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라지세요 그 후에 그 풀어주시는 성경을 얼떨결이 듣고 있던 두 슬픈 빛을 띄며 낙향하던 제자들이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 뜨겁다 여기 뜨겁다라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무엇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듯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성경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께서 성경을 그 마음속에 그 이성속에 깨닫기 시작할 때 요즘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정말 갑갑해 죽겠네 집에서 쌀이나 축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기회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도리어 하는 기회를 잡으시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역설로 야 이번 기회 아니면 내가 부득이 언제 이렇게 손발이 묶여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시간이 자의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까 없어요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번 기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그럼 우리 성노님들에게 그게 뭘까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에요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놓고 살았던 말씀 읽기 우리 교회 작년부에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득을 못해서 엄연히 부족해서 그들에게 그냥 성경을 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글 잘 쓰는 작가들이 쓴 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삶이 제대로 바뀌고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정서적인 변화는 잠깐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본질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절날 아침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두 제자의 마음 속에 슬픔과 낙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확심과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는 사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뭐 하지 아니하밀러라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것이 사실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때 꾸짖으셨어요 왜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않았느냐 그것은 구약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야단치셨어요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아 얘들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알아들어야지 내가 승천하기 전에 좀 다른 제자들 좀 다시 꾸려서 팀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기 못 알아 듣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를 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항상 예수님은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교획이 다 있으시다 할렐루야 이게 기생충이 나오는 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획이 다 있으세요 자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뭘 맡겨요? 위대한 사명을 맡겨요 위대한 사명 여기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그 친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효용가치에 따라서 버리기도 하고 아 얘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답이들 깜깜이들 꾸지람 하신 다음에 사명을 맡겨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 무슨 약속하시고 가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슬픔의 현장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현장에서도 주님은 주님은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깜깜하고 답답한 제자들을 붙들고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두 가지 첫째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답답해서 야단은 쳤지만 내가 너희들 끝까지 갈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감격스러운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나를 좌절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는 좌절과 실망의 근거와 기초가 뭐죠? 항상 내 모습 보고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진작이 우리는 그렇다면 그것만이 전부라면 지옥 아로목에 가 있어야죠 그러나 더 이상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그 실망할 수 있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마저도 뺏어가 버렸어요 왜?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어지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겠어요? 바로 우리 부족하고 전약한 못난 우리들을 쭉 그분이 부활의 대표가 되셔서 이미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오늘 오늘 2000년 만에 예배당은 비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 곧 얼굴로 얼굴을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에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